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이민법 전문 김기철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민법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H1B 신청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H1B 우리가 단기 전문 취업비자라고 그러죠.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많이 까다로우셨지만 오래 들어오면서 또 절차가 많이 바뀌게 돼서 우리 클라이언트들한테도 도움되고 뭐 종업원들, 고용주도 조금 부담은 되지만 변호사비나 그런 게 훨씬 더 절감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좋고요. 특별히 H1B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급행료 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급행료 안 내고 하면 거의 1년 이상이 걸려요. 1년 이상이 걸리는 동안 이것을 함으로써 일도 할 수 있고 또 본인 신분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까다롭지만 H1B를 고려하고 있는 분은 지금부터 준비했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H1B 단기 전문 취업비자인데 올해부터 또 달라진 것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올해부터 이제 이 부분은 참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변하기를 기대한 거였는데요.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H1B 하는 분들이 한 22만 명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런데 코드가 6만 6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추첨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추첨을 진짜 패키지를 다 보내고 22만 개의 패키지를 받습니다. 4월 초에. 받아가지고 그거를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것을 추천해서 거의 15만 개를 다시 미턴을 하는 거예요. 그 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웠죠.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고용주가 등록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민국의 고용주가 카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고용주가 H1B를 신청해주고 싶은 그런 종업원들을 위해서 그 종업원들을 다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그래 그 3월 20일까지 등록이 끝나면 3월 20일부터 4월 초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추첨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추첨해서 4월 초까지 알려줍니다. 당신이 됐다고 알려주면 된 사람만 준비해서 H1B 패키지를 준비해서 이민국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큰 변화네요. 이전에는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서 그 패키지를 보내야 됐었는데 4월 1일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페덱스를 이용해서 급하게 보낸다든지 이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3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고용주가 직접 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H1B 비자 스폰서해줄 인플로이를 거기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추첨하겠다는 겁니다. 컴퓨터로. 이제 이민국도 요즘 세상의 테크놀리지에 캣잡한 겁니다. 좀 무시하죠. 솔직히. 패키지 다 페덱스로 보내고. 그 22만 개 패키지에서. 그렇죠. 22만 개를 또 진짜 뺑뺑이로 돌려 놓고 누가 그걸 뽑고 진짜 손으로 뽑고 이렇게 랜덤을 했으니까. 그래서 6만 개를 뽑았는데. 그렇죠.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하겠다입니다. 온라인으로 뽑힌 사람들만 이제 서류를 다 준비해서 이후에 보내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떤 시간 제한 없이 이제 코다를 받았으니까 시간 제한 없이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그 부분은 상당히 효율적이죠. 상당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고용주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22만 명이 하는데 22만 명이 하는데 한 6만 6천 명밖에 안 하면 그렇습니다. 이 당첨 확률이 이제 학사 소유자는 당첨 확률이 한 35%밖에 안 되고요. 석사면은 추첨을 두 번 하는 거기에 있어가지고 당첨 확률이 한 65% 정도 됩니다. 당첨 확률은 똑같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용주한테 좋은 것은 또 지원자한테 좋은 것은 옛날에는 고용주가 만약에 10명을 한다고 그러십니다. 그럼 10명의 변호사비를 다 내야 했었어요. 그렇지만. 1명을 다 준비했어요. 준비해서 다 내야 했으니까. 10명을 준비해서 다 내야 했는데 그리고 변호사비도 다 지불해야 했는데 이제는 추첨되는 사람은 하니까. 벌써 10명 중에 등록을 하면 7명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3명만 하면 3명 변호사만 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주로서도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더 줄고 신청자라도 신청적 부담이 줄죠. 이미 뽑힌 다음에 추첨이 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비원은 그렇게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 차지해서 다 보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된 사람은 하니까 사실 변호사한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니까 3월 말이나 그때 4월 초에 너무 몰려야 되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느긋하게 등록만 하고 출천된 사람만 하니까 변호사한테 사실 일은 더 효율적이죠. 그러네요. 이전에는 또 다 보낸 패키지들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 일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일도 없죠. 옛날에 패키지가 돌아온 걸 싸놨다가 또 클라이언한테 보내줘야 되고. 이게 그래서 이제는 이런 현대에 맞는 그런 테크놀지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온라인으로 추첨하는 그 제도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온라인 등록 기간이 3월 1일부터 20일 이전하고는 기간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빨리 해서 발표를 해야 될까요? 온라인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간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용주로서 이런 이런 고용주인데 이런 몇 명을 한다. 그 사람을 쭉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도 신청자가 예년처럼 한 22만 정도 될까요? 어떻게 해서요? 그렇게라고 계산합니다. 적어도 20만 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신청하기 전에 또 절차가 새롭게 된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면서 하나 또 우려되는 것은 온라인으로 해서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는 고용주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요. 이것을 계속 어떤 고용주가 몇 명의 H&B를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정말 그런 H&B 종업원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월급을 정말 적정 응급을 주고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감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은 고용주로서는 조금 마음에 불편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절차는 상당히 효율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신청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추첨이 됐다고 받으면 그때부터 H&B를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LCA라는 걸 합니다. 네이버 컨디션 애플리케이션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해외에서 학위 받은 분들은 학위 평가 절차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끔 이민국에서 H&B가 전문직인데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이라고 그래요. 전문직을 자꾸 챌런지를 합니다. 이게 전문직이 아니라고. 컴퓨터 엔지니어도 전문직이 아니라고 챌런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IT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아니라고 이렇게 챌런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전문직을 찾는다는 광고를 하면 좋다고 봅니다. 미리. 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해야 된다고. 미디어를 통한 미리. 그래서 고용주가 아예 우리는 광고부터 전문직을 찾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우리가 전문직이다. 적어도 학사 이상을 요구한다는 광고를 하는 건 도움이 좋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적어도 LCA 하는데 적어도 일주일. 그리고 학위 평가하는 것도 적어도 며칠 걸리고요. 그리고 또 전문직을 찾는 신문 광고도 한 1, 2주 전에 하면 좋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변호사하고 이야기하시고 등록할 준비를 하시고 이런 절차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봅니다. 그러네요. 특히나 올해부터는 H&B 취업비자 절차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그 전문직에 대해서 이민국에서 아주 까다롭게 정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네. 그래서 사실 H&B가 단기 전문직을 이야기하는데 이 전문직이라는 정의를 아주 까다롭고 협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건 다 전문직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 첨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 이게 전문직이냐고. 그래서 아주 좁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타이틀이나 잡두디로 전문직을 정의하지 않고 옛날에는 그냥 잡타이틀이나 잡두디만 봐도 이게 전문직이구나. 적어도 이거 이해를 하려면 대학하기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인정을 해줬는데 요즘은 전문직이 아니라는 얘기로 H&B 신청을 많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추첨이 됐을지라도 그렇게 비나이 될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추첨이 된 다음에 이제 접수를 하고 접수된 다음에 접수를 또 급행료 내고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급행료를 해주는데 1년 후에나 해줘요. 그러니까 급행료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까다로워졌네요. 그렇죠. 절차를 얻을 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문직의 조건이 꼭 관련 학과만 나와야 되는 건가요? 다른 어떤 길은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H&B가 그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폭이 넓었습니다. 전문직이라는 개념이 폭이 넓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전문직도 어떤 잡타이들이나 잡드리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회사의 크기나 경제적 영익이나 조금은 수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다. 스폰서해 주는 회사의 규모도 상당히 중요한 회사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 회사의 IT 부분의 제너럴 매니저라고 하면 전문직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도 크고 종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그마한 청소 회사의 제너럴 매니저? 옛날에는 제너럴 매니저니까 또 우리가 비니스 어드메이션 디그리가 있으니까 전문직이라고 간주했는데 그런 것은 전문직이라고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서 청소 회사의 사실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서브 컨트랙을 많이 쓰는 그 매니저가 무슨 전문직이냐.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만약에 전문직인데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았다. 그랬을 때도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는 어떤? 그러니까 그 매치가 돼야죠. 그러니까 경력으로 그러니까 관련 학과는 안 나왔지만 내가 가진 경력이 경력이 적어도 그 부분에서 3년이 있으면 1년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자기 경력을 이용해서도 전문직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요즘 경력이 유용해서 하기가 어렵게 합니다. 그 부분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자격이 물론 교육 및 경력으로 자격을 갖추는데 요즘은 경력으로 자격을 갖추게 하려면 그것을 아주 까다롭게 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이렇게 H1B 단기 취업이자 승인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 절차도 오래 걸린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불리하기만 한 건 아니죠? 좋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의 의도하지 않은 거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좋은 점이 그래요. 급행조차 없으니까 H1B 결정하는데 거의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이 그래요. 일단은 내가 H1B를 하면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만약에 내가 많은 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문학과를 졸업하고 OPT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학생심부로서 1년간 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5월 말에 졸업하니까 OPT가 주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시작해요. 그렇지만 내가 추첨이 돼서 4월 초에 H1B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그리고 급행료가 없어요. 일단 신청할 때는 급행료가 없는데 그러면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OPT가 끝나더라도 OPT 기간이 5월 말에 끝나더라도 10월 초까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6개월을 더 일할 수 있는 거죠. 그 갭 동안에 원래 H1B, CODA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1일부터거든요. 그 기간에 이대 공백이 빔으로 그 공백을 메꿔지는 갭필러라고 해요. 그래서 6개월간 그냥 OPT가 끝났어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우리가 4월 초에 했으면 적어도 내년 4월 초에 결정했기 때문에 거의 1년 이상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합법적으로 신분 유지가 가능하다. 1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1은 이제 10월 초까지 하지만 그 후로부터 신분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그래요. 일단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간 일할 수 있는 거를 시간을 벌고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신분 유지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EB3 신청, 취업 이민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취업 이민 과정이 다 끝나는데 1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H1B가 1년 후에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그 EB 취업 이민을 하면 1년간 지금 노동부 절차를 다 말할 수 있고 이민 신청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고 이민 신청을 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HMB가 되든 안 되든, 되든 안 되든 대면 물론 좋지만 안 되더라도 취업 이민할 수 있는 시간을 1년 기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전략을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확실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물론 HMB가 되는 게 좋고 좋지만 안 되더라도 1년 시간을 벌어서 내 신분이 끝날 때쯤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니까. 영주권을 신청하면 또 그게 내 신분을 이어주니까 불법 체론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으면 그래서 그 전문직 중에 이런 고용인들을, 고용주가 이런 전문적인 종업원들을 하여하기 원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거의 확실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HMB 절차가 까다롭고 길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네, 오늘 김기철 변호사님은 HMB 단기 전문 취업 비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유익하게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